와이 기업 하수인이 저 위에 사는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담을 헐어놨네요 여기는요 돌을 갖다 얹어놓으면 하나도 꼼짝도 안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 헐어놓은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다 쏟아놨어요 여기도 쏟아놨네 뒤는 더 험해요 이 애들이 돈을 받아먹고 우리집가 여기다 독을 던지고 개를 죽이고 그런 애들이에요 이 지금 돌을 다 헐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가시를 쳐놓거나 유리를 박아놓으면 돼가지고 멀쩡해요 여기는 여기는 멀쩡하고 전 쪽으로 다 돌을 헐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.